손길이나 민망은 하지 마시고 우리 용인이 있는 우리 바로 옆에 친정집에 가서 숙박하시면 교통도 너무 좋아요. 그리고 깨끗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주실 때 제가 덕불려서 불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아까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늦은다 보니 있습니다. 우리 세계 간호사 네트워크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윤문자 회사님한테 메일로 이렇게 했어요. 세 가지로 제가 모토로 보내드렸습니다. 하면 된다. 그 다음에 할 수 있다. 그 다음에 해야 된다. 세 가지로 여러분께 드렸습니다. 여러분도 알겠지만 독일 어디나 스웨덴 노르웨이 그리고 어디나 우리 간호사들 정말 훌륭한 들 많아서 그것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왜냐하면 합치면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 성명수 회사님이 그런 우리 간호회평 몰랐던 거를 여러 가지로 들려주시니 저번에 제가 독일로 꼭 모시고 싶어요. 나는 그런 역사랑을 놔둬야 됩니다.